나의 에스케임이 고맙습니다. 하나쯔. 하나쯔. 일로 일로 한번만 했잖아. 한 번. 빨리. 담배 끊어. 빨리. 빨리 달려와. 어 이게 내 방송 보나 봐. 하나쯔은 어떻게 알지? 너 하나둘 어떻게 알았어? 방송 봤어? 너 어떻게 알았어 하나둘? 방송 봤어? 봤네 봤어 준비 시작 하나둘 아니 뭐하는거야? 아니 쑥스러워하는거 봐 귀여워 하나둘 이 새끼도 또 누가 이렇게 무서워?